두 번째 키워드는 좀 밝은 키워드인데요. 바로 AI 프로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연간 키워드가 참 재미있어요. 보시게 되면 사진, 셀카 저런 것도 있는데 누구세요? 저게 나오는 거죠. AI 프로필인데 보고 나서 누구세요?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AI 프로필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젠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세대들에게 아주 유행한다는 AI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AI 가상인물의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내 프로필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거를 갖고 AI가 다양한 컨셉의 프로필을 다시 거의 재조합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재해석을 해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분 앵커의 AI 프로필 만들어달라고 한번 AI에 부탁을 해봤는데요. 일단 한번 신앵커부터 한번 볼까요? 아, 어떠세요? 신혜연 앵커입니다. 여러분, AI가 만든 신혜연 앵커. 안 닮았나요? 각도가? 이목구비가 있잖아. 누구예요? 근데 묘하게 눈, 코, 입은 비슷한데 그럼. 얼굴이 여기가 없는데? 서로 지켜주자고. 서로 지켜주는 분위기가 어떤 사진 나올지 좀 기대되고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박 앵커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거 보고 좀 느낀 게 이거 거의 뭐 20대 배우지 망생? 누구예요? 네, 좀 뭐 이렇게 진한. 저, 박 앵커 말고 저분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프로필 사진이라고 불러도 돼야 될지 이럴 정도이기도 합니다. 다른데 묘하게 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누리꾼이 실제로 자기의 AI 프로필을 엄마에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엄마라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엄마가 빨리 지금 바로 다이어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이어트하면서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온라인을 보면 되게 처음엔 어색해하시거든요. 나중에 저게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빙의를 하는 모습들을. 빙의를 하는. 어쨌든 실물은 아닌 거잖아요. 상장몰인 거잖아요. 이런 사진을 민증이나 이력서 같은 공문서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AI 프로필이 실물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패턴들이 우리가 유명한 요즘에 이런 증명사진 찍는 패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배우 프로필. 아이유 아니에요 이거? 저걸로 이제. 다 시리얼 앵커 AI 프로필. 제 턱 어디 갔어요? 이걸 만약에 취업 이력서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앵커님 대단하십니다. 저 앵커님의 모습을 저희가 주민 등록증에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단 저희가 봐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일단 법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자체가 변형이 가능한 이미지거나 두 번째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재조합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